이 영상은 최소 천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보시고 나면 돈 되는 경매투자 물건을 고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천만원 이상은 싸게 낙찰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왜 경매투자 시장을 떠나는지도 깨닫게 되어 또 다른 무기를 장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보 전달을 효율적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짧은 어체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경매투자자라면 물건 검색을 빼먹지 말아야 한다. 물건 검색을 할 때 옵션 설정은 여러 방법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매각으로 체크하고 검색을 하는 것이다. 화면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재매각 물건은 확인해보면 500개 이상이 나온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꽤 많은 물건이다. 재매각, 뭔데 이렇게 많지? 경매 물건에 입찰을 하려면 입찰보증금을 봉투에 넣어서 제출한다. 낙찰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까지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내야 한다. 만약 이것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대금미납 물건으로 분류가 되어서 재매각 사건으로 다시 경매에 나온다. 위 물건은 대금미납으로 입찰보증금 1200만원 정도를 날렸다. 초보 투자자들은 이런 대금미납 한 번이면 재테크 수익을 꿈도 못 꿔보고 경매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시작도 못해봤는데 이제 그만 이러면서 말이다. 따라서 대금미납의 재매각 사건은 누군가 이미 실패한 물건이라는 인식 때문에 공포스럽게 다가온다. 내가 혹시 저런 물건에 잘못 입찰해서 대금미납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잘 듣기 바란다. 왜 낙찰받고 대금을 미납할까? 왜 도대체? 어째서? 입찰보증금까지 포기하면서 말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은 되돌려왔지 못한다. 매각 불허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대금미납 이유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이 성립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서 대출을 못 받아서 물건에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머릿속으로 지금 이것 때문이라고 바로 생각나는 사람은 경매투자자로서 어느정도 경험이 있는 분이라 생각된다. 정답은 바로 잘못된 시세 파악이다. 시세 조사를 잘못해서 시세보다 높게 낙찰받은 것이다. 현장 조사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위에 보기 중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세 파악 미흡으로 인한 고가 낙찰이다. 이렇게 되면 잔금을 납부하고 내 소유의 물건으로 마무리를 해도 의미가 없다. 팔아도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시세는 2억의 거래가 되는데 나는 2억 5천의 낙찰을 받았으니 이는 당연한 결과다. 결국 더 큰 손해를 볼 수 없으니 그냥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대금 미납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낙찰받고 나서 비로소 조사 때는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세가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제서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면서 매일이 오곤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일까? 나의 경험과 여러 상담 메일들의 실수를 종합해 보았을 때 적극적인 시세조사와 현장조사 부족 때문이다. 양호한 입지의 아파트는 거래도 잘 되어서 간단하게 시세조사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애매한 입지의 빌라나 상가, 오피스텔 등은 거래가 자주 있지도 않아서 시세 파악을 잘 해야만 한다. 층과 같은 부수적인 조건에 따라서도 시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경매투자실정교육 2단계에서 연습하는 3가지 경우를 모두 가지고 시세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시세를 최대한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경매투자를 하면서 시세도 제대로 파악 안하고 입찰을 한다고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애매한 물건일수록 본인의 기존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단순하게 시세를 그냥 판단해 버리는 사람이 꽤 많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빠르니까. 오히려 초보 때 조금의 경험이 독이 되어 위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흠,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런 일이?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어.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를 무척이나 많이 봐왔다. 자만하지 말자. 나 역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해서 시세조사를 한다. 이 시세조사라는 것이 어쩌면 경매투자를 준비하는데 전부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금미나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잘된 경험만 세상 밖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굳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성공 사례들만 보고 반딧불처럼 몰려든다. 낙찰 잘못 받았는데 어떡하죠? 이런 메일이 또 왔다. 자초지종을 묻고 상황을 살펴보면 역시나 또 시세조사를 잘못해서 높게 낙찰받은 경우다. 59타입의 물건인데 84타입으로 시세조사를 하여 입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다면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대금미납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인이 잘못된 시세파악이니까 당연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사를 잘 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를 꼭 포함해서 시세조사를 하기바란다. 1. 나는 경매투자자이다. 경매투자자라고 밝히면 된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입지가 양호한 아파트는 어떤 식으로 시세를 조사해도 큰 차이가 없다. 그만큼 거래가 잘 되고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매한 입지의 다른 상품들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시세조사 결과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시세조사 접근 컨셉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경매를 당한 지인 등등.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같은 물건의 시세차이는 몇천만원까지 나는 경우를 직접 경험해 왔다. 특히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이나 상품에 투자를 하기 위해 조사를 한다면 실제 느껴지는 차이는 더 클 것이다. 따라서 컨셉 중의 하나는 반드시 경매투자자임을 포함시켜라. 그래야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론 경매 때문이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전화를 바로 끊거나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쯤이야. 아닌가? 분명 친절한 중개사도 존재한다. 그러면 거기서 물어보고 대화를 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된다. 그러면서 또 한 단계 성장하고 투자자로서 레벨업이 되는 것이다. 나는 뻘쭘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럼 경매를 하지 말자. 만약 수박 겉할기식으로 대충 시세를 조사하고 입찰했다면 당신이 대금민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차라리 각오가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이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이 돈 벌기가 쉬운 것이다. 2. 시세조사는 매도가격을 알아내자. 한 경매물건이 마음에 들어 조사를 시작했다. 알아보니 시세가 5억이다. 하지만 이 가격에 팔리지 않는다. 물건을 내놓은 지 6개월이 넘었다. 어떻게 된 거지? 그럼 과연 시세가 맞을까? 맞다고? 그래 맞을 수도 있다. 내일 그 가격에 팔릴 수도 있지 않은가? 이는 100번 양보했을 때의 대답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가? 이 물건을 5억에 팔아주면 부동산 중개비로 10%인 5천만 원을 주기로 되어 있다. 그럼 이 물건의 시세는 절대 5억이 될 수 없다. 이런 수법은 신축빌라 분양업자가 매도할 때 흔히 써먹는 기술이다. 결국 시세조사는 내가 낙찰받아 팔 수 있는 가격을 알아내는 것이다. 내가 입찰할 경매 물건의 조사는 꼼꼼하게 해야 한다. 이는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냥 단순하게 대충 시세를 파악하고 조사를 마무리한다.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실제 수요자의 입장이 되어보자. 반드시 이렇게 해봐야 한다. 내가 만약 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 가격이면 살까? 그럼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여기서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시세를 믿으면 안 된다. 그냥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쇼핑할 때 물건을 고를 때 어떻게 하는가? 쿠팡에 들어가도 최저가 검색을 하면서 고른다. 하물며 부동산은 내가 실제 수요자라면 그냥 부동산 한 군데 들러서 중개사가 그 집 5억이에요. 그러면 아 네 하고 5억을 다 주면서 바로 사는가? 아니지 않는가? 그 부동산이 당신의 돈을 지켜주는가? 역시 아니지 않는가? 시세조사, 현장조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 시세를 알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도가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임대나 매도를 할 수 있는 값을 알아내야 한다. 투자라고 말하기 좀 그래서 그냥 물건 좀 보러 왔는데요 라고만 하며 편하게 조사를 하고 다니면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아직도 부동산에 가면 경매투자자라고 말하면서 잘 모른다고 말한다. 완전 초보라고 봐주어도 좋다. 그래야 더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하나라도 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매투자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대금 미납을 하고 아니면 입찰 보증금이 아까워서 그냥 잔금을 납부해버린다. 그러지 말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대금 미납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일을 당하면 안 그래도 억울한데 재매각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기회까지 제공하는 일이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래도 두렵다면 부동산 경매 실전투자 교육을 듣기 바란다. 나의 수많은 낙찰 경험과 교육생들의 실전 사례가 모두 녹아있다.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